선진국과 달리 임대인이 하소연할 임대료 분쟁 조종기구조차 없는 현실. 이들은 세입자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전세난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면 정책의 방향도, 임대료 조종기구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죠. 그 근본의 틀은 뭐냐.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외국은 이 임차인이 전국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생기고 정부가 힘을 실어주거든요. 제도로, 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제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전원세 대책을 민간 시장, 매매 시장 활성화를 찾으려니까 안 되죠. 박근혜 정부가 왜 MB 정부에서 5년간 실패한 걸 다시 따라하려고 합니까. 이제 바꿔야죠. 지난 12일 제주 인구가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의 전입 인구가 무려 14,700여 명에 달했는데요. 이 중 기농자는 10%, 나머지 90%는 문화적 이유 등으로 제주도로 이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가르켜 제주문화이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왜 서울을 떠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주문화이민자들, 그들의 목소리와 삶을 담았습니다.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 연결이 안 된 느낌? 정말 서울에서 못 살겠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정리해서 내려온 거죠. 제주공항에 내릴 때 그때 기부 기억하세요? 또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삶을 또 시작하는구나. 여기는 언제 오신 거예요? 제가 3년 됐어요. 늘 힘들었거든요. 서울 사는 게. 왜 서울에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지? 너무 답답해요. 저는 서울이. 하늘도 안 보이고 건물밖에 안 보이고. 집에 있으면 바깥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밖에 날씨를 모르겠고. 그런 게 굉장히 압박하게 왔었어요. 서울 생활이 그게 불행? 불행했어요. 편하지만 불행했고. 제주도는 불편한 건 그냥 불편한 거고. 불편해서 행복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집에 계시면 주로 어떤 생각 드세요? 혼자 가만히 계시면. 정말 소리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레 소리 뭐 이런 거 소리. 거미 발자국 소리 뭐 이런 거. 자다가 거미 발자국 소리 때문에 깨요. 종이니까 이런 탁탁탁 꺼져가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들이 많아요. 진짜 자연의 날씨하고 그냥 공기가 소통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게 참 좋아요. 비용의 빛소리. 비용의 빛소리. 비용의 빛소리. 아쉽다는 생각은 안 들고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은혜 씨의 직업은 미술 치료사. 이곳 제주에서 그녀의 수입은 서울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손을 맡겨봐. 제주 생활 초기에는 단돈 10만 원으로 몇 달을 버티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었으면 좀 더 일이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제주도에 올 때는 그거는 결심을 하는 거죠. 못 볼 수도 있겠다. 진짜 안 벌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안 벌고 안 쓰고. 그런 거에 대한 각오는 있었어요. 그래요? 네. 가난하게 사는 게 두렵지 않아요. 부모님이 뭐라 안 그래요? 땅을 치시면서 오시죠. 넓게 살라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유학 가리 시키고. 그런데 오셨었거든요. 몇 달 계셨어요. 몇 달 계시면서 하시는 말이 네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은지 알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